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은 유투경기장 경량마리나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유투경기장입니다. 유투경기장 유투경기장 다음은 올림픽 교차로입니다. 추윤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바삭바삭 고맙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들, 무엇을 찾게 되는데, 그 듣게 되는데, 그는 계속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올림픽 교차로입니다. 다음은 백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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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코. 이번 정류장은 엑스코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센텀스 팀입니다.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예측도 나는 게 아닌데, 함께 보내준 들어가면 더 물씬 기뻐지지 않고, 그 각질이 찐해지지 않을까. 17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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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정류장은 6년차인데, 남편이 그 초, 억죽한 사진들이 부었다가, 요즘은 좀 힘들어하지만, 아이들 공장 키우는 도장만 한 번씩, 남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둘이 나벨이 나왔어요.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분들 힘내세요. 아이들 자라면 꼭 편안한 시간이 들어옵니다. 별빛과 나의 사랑을 부탁드려요. 네, 10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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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대화 중독본드 시중독 Advanced Station 2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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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제외자,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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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US. 이번 정류장은 신세계 센텀 세트입니다. 다음은 수영구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수영구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수영구 보건소입니다.